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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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구매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한다고 한들 도움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나 못 참고 여름방학 때 PC를 사겠다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해당 영상은 4000번 출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오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영상입니다 존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굳이 3000시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근시일 내에 그래픽카드 혹은 PC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태클 받지 않겠습니다 4000시즌 사면 되지 존보 타야 되지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당장 PC를 사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가격표로 알아보는 그래픽카드 가격 과연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가 오늘 주제입니다 특히 샌방에서 진짜 너무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 성저님 하루가 멀다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리는 중인데 연말까지 버티면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한 달 정도만 더 버티면 혹시 더 큰 폭으로 내릴까요? 뭐 이런거 진짜 자주 물어보는거에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게 3000시즌 출시할 때 2000시즌 가격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3000시즌 신형 나오니까 2000시즌 가격이 좀 많이 내리지 않았느냐 오 그때 많이 내렸으면 당연히 4000시즌 출시할 때 3000시즌도 많이 내릴테니 그때 3000시즌 사면은 이득 아닌가? 요런거 혹은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갈 이유 같은 건 없나요? 뭐 성저님이 생각하는 최저가는 얼만가요?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4000시즌 어느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요거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를 답변하려면은 두번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시즌 출시할 때 2000시즌 가격 어땠나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2079 슈퍼 2079 슈퍼 2080 슈퍼가 출시된게 19년 7월입니다 제가 19년 7월에는 요걸 넣어서 표를 만들지 못했고요 중순쯤에 실제로 물건이 나왔으니까 8월에 표를 만들었었는데 8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2079 슈퍼가 대략적으로 62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고요 2080 슈퍼가 단어와 최저가 기준으로 9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2000시리즈 출시했을때 1000시리즈 가격이 얼마나 내렸을까요? 궁금하죠? 사실 1000시리즈 가격은 이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됩니까? 네 2070 2080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때 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시리즈 출시된게 3000시리즈 출시될때 얼마나 내렸나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3080, 3070, 3060 Ti가 출시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8070이 먼저 한 8, 9월달 사이에 나왔었고요 60Ti가 좀 늦게 나와서 20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준을 봤을때 3060 Ti는 2080 슈퍼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가격도 비슷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봤을때는 얘가 가격이 거의 안내렸습니다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는 내렸는데요 그래도 90만원 정도 했죠 2080 슈퍼 가격이 여전히 90만원이었다고요 2070 슈퍼는 얼마일까요?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56만원입니다 저번달에 비해서 6만원 정도 내렸으니까 10% 정도 하락을 한거죠 62만원에서 56만원으로 근데 얘 출시시기에 가격에서 사실상 신제품 나오기 전까지 가격을 한번도 안내렸던거야 뭐 특가같은건 중간중간 있었겠지만 최적경주는 거의 똑같은 가격을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얘가 출시했을때 얼마? 자 62만원입니다 단종되기 직전에 얼마? 62만원입니다 얘 때가 3000시즌 나올 때인데 그러다보니 제가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1000시즌까지 정리해왔는데 2060 성능은 1070 Ti와 거의 같습니다 1070 Ti가 처음 출시했을때 가격이 제일 싼게 61만원 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60 출시시점 기준으로 19년 1월 기준으로 55만원 약 6만원 5만원 정도가 내렸죠 그래서 얘도 10% 내렸습니다 1070 Ti 1070 같은 경우에는 2060보다도 성능이 낮은 편인데요 얘가 첫 출시할 때 아머가 47만원 호프가 제일 비싸는데 6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헷갈릴거에요 저가형하고 고가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제일 싼 제품은 보통 보는게 맞겠죠 제일 싼 제품이 47만원인데 이거 단종되기 직전에 45만원이었습니다 2만원밖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형이 전성비도 당연히 좋을거고 새로운 기술도 들어가있고 근데다가 가격대비 성능도 더 좋은데 구형제품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 안내립니다 심지어 2060이 나오고는 안되어도 잘 모르신 분들이었겠지만 1070 Ti를 사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1070 Ti 오버포텐셜 좋지 않냐 1070은 일단 70 시리즈 아니냐 이러면서 이걸 사신 분도 있어요 이거 40만원 주고 안 사고 이걸 55만원 주고 사셨다고요 자 그런데다가 2000 시리즈도 사실 3000 시리즈 출시시점 기준으로 봤을때 2080 슈퍼가 3060 Ti 오버포텐셜이 같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출시할 때 8월달에 89만원이었는데 5점 평균가는 91만원이고 근데 단종되기 직전에도 89만원이었고 그리고 2070 슈퍼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제품이 60만원 나왔는데 대충될때 56만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만원도 안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종종 물어볼 때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걔네 가격 내렸을때 신용났을때도 10%정도밖에 안내렸거나 아니면 가격 안내고 단종했던걸로 기억한다 제 기억이 맞았었어요 실제로 1000 시리즈가 2000 시리즈 나올 때 가격 거의 하락이 없었고 2000 시리즈가 3000 시리즈 나올 때 가격이 10%정도밖에 하락 안했습니다 아니면 가격 하락 안시키고 단종시킨 제품도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짚고 넘어가야되요 1000 시리즈 때는 거의 안내렸는데 2000 시리즈 때는 조금 내리긴 내렸죠 왜 내렸냐면요 GTX 900 시리즈는 내가 기억하기로 970도 40몇만원이었던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1000 시리즈 가면서 얼마입니까 50만원대 좀 올라서 나왔죠 비싼건 60만원대 근데 또 2000 시리즈 가면서 똑같은 70 시리즈가 얼마입니까 60만원대 또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또 3000 시리즈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폭 올랐죠 3000 시리즈 가면서 무려 3070 가격은 70만원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때마다 10%에서 20%씩 계속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다보니 3000 시리즈는 사실 가격을 내릴 폭이 좀 여유가 있겠죠 왜 그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격이 그 앞에 것처럼 안내리진 않았습니다 3000 시리즈는 지금 신제품 나오기도 전인데 재고 처리한다고 생산량 증가시켜놨잖아요 채굴 때문에 재고 처리한다고 가격을 좀 많이 내렸더라구요 출시가까지 내려간 애들도 있고 달러 상승폭을 생각하면은 사실 출시가하고 똑같이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15% 손해죠 맞죠 성진이 여기 뭔소리에요 그래도 뭐 가격이 내린거 아니죠 출시가랑 가격이 똑같은데 원래 계약을 달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시가와 똑같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그 당시 기준에서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때는 1140, 50억?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1310원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출시가와 동일해졌거나 아니면은 출시가보다 싼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무슨 선반영? 신제품 출시할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구제품 가격을 미리 빼놨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다시피 떨어져부터 10%였으니까 제가 이번에 결론은 미리 내놨어요 결론 안내린 10%? 글쎄요 다 안내릴걸? 결론 다 내려놨어요 이거 1번은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솔직히 특정몰에서 특가하는 거 아니 이상 다나와 치솟가는 거의 변동이 없을 거네요 이제 이 가격에서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별로 안내렸습니다 10% 정도 내렸지 가계에 더 내려갈 이유는 없나요? 있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 개나 더 팔려고 이런 노력 안 하는 사람이야 더 내려갈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달러가 환율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느 정도 더 내릴 폭은 있습니다 혹은 308012G 이상급은 여유가 있어요 내릴 이게 왜 그러냐면 2080Ti는 얼마였습니까? 140에서 180 사이였어요 근데 그 3090Ti라는 이름으로 300만원짜리 이런 카드 만들어냈었잖아요 걔네들 300만원 받을만한 고부가가치 상품입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성능차이가 3080하고 얼마 차이난다고? 20%도 차이 안나죠? 근데 그게 막 새벽하게 받을 아 그 정도 제품 아니지? 그래서 너무 비싸게 가격을 이미 3000C는 측정해놨단 말이야 그다보니 저런 90 90Ti 80Ti 이런 애들은 아직도 내릴 폭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할인폭이 엄청 커보긴 하죠 처음부터 워낙 비쌌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내려갈 이유는 딱 두개 있습니다 아주 고가형이었던 3080Ti 이상급은 아직도 내릴 폭이 있고 그리고 달러가 어느정도 약세가 되면 그러면 한 5에서 10%는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달러가 내리는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안은 미화가 강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루어질거에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더라구요 뭐 반 년에서 1년 이상은 강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안 내려가겠죠 안 내려가겠죠 상급제품만 좀 내려가는게 보일거구요 성전님이 생각하는 최적가는 뭔가요 지금 특가하는 애들이 제일 최적가일거에요 그거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다나와 상식가격이 그 밑으로는 거의 못내려갈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가는요 지금 특가하는 애들 지금 특가하는 애들이 얼마나 싼대요 다나와 최적가 대비 5에서 10% 싸더라구요 특가가 어디서 구한대요 K사존 타세요 게시판 열심히 찾아보시면 특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님 4000시즈는 어느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4000시즈는 황의장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더 올리면 안돼 3000시즈 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성능이 올라가는데 더 올릴 수 있죠 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아니 지금까지 안그랬던 적이 있어 신제품 나오면 늘 성능이 20-30% 더 높았지 그러니까 4000시즈가 또 성능이 올랐다고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아니 자동차도 나올 때만 성능이 오르는데 막 큰 포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카처럼 맞죠 자동차 10년전에 얼마였습니까 10년전에 그랜저랑 지금 그랜저랑 비교해도 가격이 2배 차이는 안날걸 근데 지금 컴퓨터 부품은 특히 그래픽카드는 2배 차이 나거든요 10년전에 10년전에 지금 제품이랑 2배 차이 나지 10년전에 제일 하이엔드 제품 100만원 안했는데 지금 제일 하이엔드 제품 300만원 하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4000시리즈가 이거 더 좋게 나온다 해도 가격이 오르면 안된다 생각해요 당연히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개선된 성능에 거의 동일한 가격 혹은 진짜 소폭 오른 가격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봐요 물가상승폭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황회장이 조금이란 양심이 있다면 4000시리즈 가격은 3000시리즈 MSRP랑 똑같이 나올겁니다 진짜 양심이 있다면 근데 황회장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있으면 똑같이 나올텐데 없던 생각에 왜 900에서 1000가면서 올렸고 1000에서 2000가면서 올렸고 2000에서 3000가면서 올렸거든 아니 이렇게 매번 올려도 사주네? 라고 생각할거란 말이야 심지어 판매량이 늘어나네? 최고 때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4000시도 좀 비싸게 내놓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MSRP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이 미화가 강세가 되면서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출시가보다 10% 오를거고요 황회장이 양심 없어가지고 MSRP도 10% 올린다 치면 20-30%가 오를 수 있겠죠 환율도 올랐는데다가 10에서 15% 올랐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황회장이 10% 더 올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니까 중복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보니 더 큰 폭으로 올리겠죠 그냥 20%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4000CG가 뭐 동일한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생각하는 것은 행복회로 터지는 얘기 같고요 그건 타는 것 같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배 성능이 아니라는 것은 다 판매되었고요 유출자를 보니까 40%인가 50%인가 그런 것 같던데 쓰읍 그러니 4000CG 존버가 마냥 해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000CG 꼭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4000CG 나왔을 때 비교해보고 3000CG가 메리트 있으면 3000CG 사면 좋을 거고 메리트가 없으면 4000CG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에이 뭐 구형 사는 게 어떻게 메리트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지금 2060처럼 지금 3060 사는 것보다 2060 사는 게 좀 더 가성비 좋잖아요 3050 사는 것보다 2060 사는 게 당연히 더 나은 거고요 맞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예를 들어 뭐 4060이 나왔다 근데 3070이 더 메리트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4080이 나왔는데 어? 가격이 내렸는 3080TI나 그냥 3080 사고 4000CG 패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선택폭을 늘리려면 일단 어쨌든 4000CG 출시되기 직전까지 보는 게 맞아요 선택폭을 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싶으면 그냥 지금 특가 타세요 특가 타시거나 아니면 특가를 도저히 못할 상황이면 다나와 최저가 제품이라도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달러 내리는 거 언제까지 내릴지도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내려봤자 앞으로 내릴 폭이 사실상 거의 없죠 제가 보여드린 지표에 따르면 시제품 나온다고 크게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 일단 1순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가를 지금 사시는 게 낫고 어차피 사야 된다면 2순위는 다나와 최저가 제품을 일단 고르고 골라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3순위는 없어요 중고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중고는 채굴 때문에라도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와있는 제품은 절반 이상이 채굴일텐데 채굴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고는 일단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초기 구매가에서 일단 10% 마이너스 하고 생각해야 되고요 포장 뜯자마자 또 한 10%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0% 뺀 상태가 기본 가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하고 AS 빡빡 해야 살만한 값어치가 조금이라도 있지 AS 1년 이상 없어졌는데 20% 싸다고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는 제 기준이지만 저는 세금 세제가 엄청 크거든요 무조건 저는 현영을 받든 아니면 계산세를 떼야 돼요 안 떼면 소득세가 20% 넘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요 여러분은 저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진짜 중고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고 학생이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같은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중고 한번 생각해 보려나 여하튼 아 그건 있을 수 있네요 신형 나왔을 때 3000시즈 중고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 거는 가격이 거의 안 내리더라도요 그런 거는 종종 있어 왔죠 실제로 3000시즌에 나올 때 2000시즈 중고가격은 꽤 많이 내렸습니다 2070 슈퍼가 60 몇 마라는 게 30만원 후반까지도 중고가격이 내려갔었으니까 어 뭐 그런 거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 가봐서 생각할 일이고요 여하튼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여러분이 생방에 자주 물어봤던 그래픽 카드 가격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가 보통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도 요대로 따라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하는 것이고요 그 뭐 다른 분도 하는 얘기도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보고 결정하시길 아주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